아직 안보는 사람들에게 결말을 확 얘기해 버리면 어떨까요? 왜 그걸 결말을 얘기해? 결말을 얘기하겠습니까? 결말을 듣고 싶지 않으신 분은 빨리 끄세요 빨리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죠? 네시벨에서 작은엄마 작은아버지가 오신다고 해서요 바로 오셨네요 조금만 더 그래? 얘들이 죽었어? 살았어? 살아있는거죠 어우 떡지가 또 언제 운전하고 있어요?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일쇼 집도 있어 오랜만에 그때 왔죠? 지금 3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또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영화가 미국 영화관에 걸려있으니 당연히 봐줘야지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미나리도 봤고 요즘 한국 영화를 미국 극장에서 본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정말 신기하죠? 옛날에 생각지도 못하던 건데 그럼요 여기 몇 강까지 있는 거야? 18강? 11강? 15강? 들어가세요 하나 위 하나 위 하나 위 이 극장은 이렇게 먹기 편하게 생기고 여기 먹기 편하게 생기고 여기는 의자도 이렇게 편하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완전히 집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누워서 이 시즌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거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거든? 응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유튜브에다가 스포일러를 공개하는 거야 우리도 미리 봤잖아 우리도 미리 봤잖아 그러니까 아직 안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결말을 확 얘기해 버리면 어떨까 왜 그걸 결말을 얘기해 결말을 얘기할까? 결말을 얘기하겠습니다 결말을 듣고 싶지 않으신 분은 지금 끄세요 빨리 결말 이순신이 이깁니다 이순신이 이깁니다 당연히 이깁니다 이순신이 이깁니다 전쟁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뭘 자 놓고서 쿨쿨 자더라구요 뭘 내가 언제 자 꼭 자 놓고서 너 자 찍으면 앉아야 된다 앉아 잤어 자는걸 찍으면 앉아야 되는데 전쟁하는거는 다 봤어 그전에는 잤어 앞에가 너무 지루하더라구요 그래? 그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럼 그전에 명량은? 명량은 처음부터 계속 승리진진했어 재밌었어? 재밌었어? 이거를 그런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 상관없어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? 명량은 이름부터 명량하잖아 명량은 이건 한산해 한산해서 마법인이 좀 지루하게 느껴진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 아니 근데 저기 뭐지 전쟁 장면은 멋있었어 그랬어 근데 명량은 좀 이렇게 봤을때 되게 사실 적이다 뭐 이런 냄새 이거는 좀 흥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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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이 흥흥이 흥 흥이 흥이 영화적인 요소가 더 많다. 우리가 신기하게 미국 규제 안에서 한국영화를 편하게 누워서 볼 수 있다는 거. 미국에 있는 극장에서 우리나라 영화를 너무 잘해.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거? 언제 잤다고 그래? 쿨쿨 잤어, 아프구나. 코 안 고르는 것만 해도 다행히. 오늘 화장실 갈 거야? 아니요. 자기 엘비스야. 엘비스 지금 또 보자고? 응. 이제 다른 영화 하는 곳이 또 보겠다고 합니다. 엘비스라는 영화를 다시 보겠습니다.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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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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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egory, stars against esto. אצ這麼 far, 어딨어? 다 없는 shouting. 东 pregunta? 안쪽 밖을 이걸OW. 내가 조이 1h20분ió? 춥소리 1h20분. I'm going to push it down. Are you this morning so that it's 10분? 응. 그게 없을 거예요? 네 저희는 지금 엘비스 모텔에 다녀왔습니다. 잠자다 나왔어요. 내가 뭐죠? 참 이상하다. 너는 잠만찬이야? 지금 영화 엘비스를 보러 들어갔다 왔는데 이 엘비스. 근데 잠만찬, 잠만. 내가 엘비스를 잤다고 해. 그러니까 희한하게 같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, 아 웃긴다 진짜 웃겨. 같이 영화를 볼 때 옆에 숲 가면 누가 그렇게 자국 있어. 그런데 너 잤지? 그럼 이렇게 안 잤다는 거야. 그럼 내가 저기 엘비스 내가 내용을 물어보면 다 알아? 모르잖아. 중간에. 내가 언제 샀다고 그래. 코만 안 골지. 계속. 근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피곤함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보면서 잘까. 참 안됐습니다. 근데 보면서 안 잤다고? 정말? 안 잤어? 안 잤어. 한 번도? 한 번도 안 잤어? 솔직히 말해봐. 끝에 조금 잔 것 같아. 그 조금이 한 40분입니다. 영화 2시간짜리 영화인데 40분. 내가 자기를 봤다. 소리가 들려서 내가 자기를 봤다. 무슨 소리야? 내가 잤어? 그래. 뭐 자기 뻘자. 전 안 잤어요. 안 잤어. 어쨌든 오늘 영화 2편. 동시당영. 그중에 반은 자고. 집에 가자. 응. 저거 봐. 잠시 후에 안 잤어. 재밌게 잘 봐. 감사합니다.